골랐어? 네 그거 골랐어 자 잠깐만 회원 플레이 하겠습니다 반드시 맞추자 악사만 어스 화이팅 어스 화이팅 어스 잘해라 화이팅 이거요 어스 이끄라 우주채가 우주채가 사장님 라이션 여기 이샨 혼잡하게 안해요 원래 보수는 말이 없는 겁니다 네 자 우리 팀 우리가 무슨 캐릭터지? 어스가 여우 화랑 어스가 화랑 딜이요 아니요 너가 화랑이에요 아 너가 리디야? 네 딜이요 원래 여자 캐릭터가 빨라요 공격 속도가 자 보여줘 본테를 보여줘 뭐하는 거야 아니 공격을 안 하는데? 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어스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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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공격을 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칼을 못 잡았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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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시만요 와 와 나이스 와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와 대박 잠깐만요 이거 너무 이거 게임이 이거 뭡니까 난 어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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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잠깐만 너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나이스 와 와 이겼습니다 여러분 와 나이스 이겼어요 아 뭐야 원래 어려워 나이스 이었 반가uk 왕 알 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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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